성령께서 일러주신 부활승천의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수년 만에 현실보다 더욱 생생한 꿈을 꾸었다.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강력한 은사 카리스마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나서 성령님께 곧바로 그 의미를 여쭙고 그분은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꿈은 환상이나 예언과 마찬가지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이같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담대히 기도해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 너는 더욱 기도에 전념하여 마지막 날 최후 결전의 날을 대비하라. 다시 오후 낮절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주위를 둘러보아라.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 천량지차, 온갖 종류의 믿음이 있다. 즉, 참믿음과 거짓믿음, 산믿음과 죽음믿음, 완전한 믿음과 불완전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과 퇴보하는 믿음, 장성한 자의 믿음과 젖먹이의 믿음, 강한 믿음과 약한 자의 믿음,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정금같은 믿음과 모래같은 믿음, 진실한 믿음과 가식적 믿음, 행함 있는 믿음과 행함 없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과 보고 믿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과 변덕스러운 믿음, 지혜로운 믿음과 어리석은 믿음, 경험적 믿음과 지식적 믿음이 있고,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못 미치는 믿음, 절대적 믿음과 상대적 믿음, 순수한 믿음과 혼합된 믿음, 올바른 믿음과 왜곡된 믿음, 유익한 믿음과 헛된 믿음, 자발적 믿음과 의무적 믿음, 존재적 믿음과 전인격적 믿음, 긍정적 믿음과 부정적 믿음, 적극적 믿음과 소극적 믿음, 이타적 믿음과 이기적 믿음, 전체적 믿음과 부분적 믿음, 담대한 믿음과 무모한 믿음, 분별력 있는 믿음과 맹목적 믿음이 있다. 하지만 너희들의 믿음은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느냐? 천부께서 주목하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감동케 하고, 성령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보좌에 일어나시고, 주님께서 박수로 화답하시고, 성령님께서 춤추시는 믿음, 천군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의인들이 환호하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예수님을 향한 전심전력, 성령님을 향한 불타는 갈망과 소망과 기다림, 천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탁, 예수님의 절적인 섬김과 절대적 섬김과 순종, 성령님을 일심으로 따르는 동행,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정성과 경혜심,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 나, 성령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느냐? 바로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요, 휴거의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어떤 자들은 구한 기도가 모든 것을 즉시 받고, 기도가 상달되기도 전에 응답받으며, 태산을 옮기기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며, 갈 바 모르고 길을 나서고, 자신의 독자조차 아낌없이 바치고, 하나님의 벗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백배나 결실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고, 열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리고, 악인을 산채로 운부에 던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공불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했으며, 성별되어 기름 부음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수년간 비를 오게도 그치게도 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오르고, 주운자를 살리고, 문등병자를 고치고,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십만 적군을 몰살시키고, 사자의 굴속에서도 안전하고, 극렬한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으며, 마지막 대일 때의 환상을 받았으며, 또 다른 자들은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와 반석이 되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부활승천하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주님을 보고, 토배 썰려 죽을 때도 찬송을 부르고, 사자에게 잡아먹히면서도 기도하고, 목이 잘리면서도 기뻐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믿음의 주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사, 스스로 성육식신하고, 인간 가운데서 거하시고, 공생회를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하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무릎 꿇게 하시고, 마귀를 몰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셨으며, 오병리와의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부께서 건네는 잔을 받으시고, 자원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마침내 믿음의 주가 되셨다. 할렐루야, 내 아들 따라 명심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혈과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 거듭난 자들아, 이 고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갓 태어난 아기가 어미의 눈동자를 항상 응시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듯이, 내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만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물을 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빛을 간절히 구하는 바로 이 믿음의 토양 위에서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천부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고, 너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크신 사랑을 확신하여,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굳게 의지할 때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교회 안팎을 둘러보라. 죽은 믿음, 헛된 믿음, 불안전한 믿음, 무익한 믿음, 위선적 믿음, 가증한 믿음, 지식적 믿음이 많으냐. 또한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아라. 저들은 세상 걱정과 염려로 늘 흔들리고, 삶이 조금만 흔들어도 곧 믿음을 포기하고, 변덕을 부리고, 심지어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문제가 해결응답이 되면 즉시 옛생활로 돌아간다. 또한 평소 때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돈 벌 기회가 찾아오면 언제든지 다 성령을 멀리하고 외면하며 무시해버린다. 이처럼 저들은 세상과 타협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자의로 행하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뜻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된다. 저들은 죄를 버릴 마음도, 욕을 떨쳐버릴 생각도, 죄를 이길 수도 있다고도 믿지 않고, 진실한 회계를 모르는 늘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삶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을 너무나도 의지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굶주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속으로는 세상신을 섬기고, 재물과 명예와 쾌락에 목말라한다. 즉, 저들에게는 세상은 희망이오, 세상은 즐거움이오, 세상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 성룡님을 찾지도 갈망하지도, 내 뜻을 구하지도 묻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임재도 모르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도 없이, 죽은 자들과 함께 죽은 종교 예식에 따라,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을 따라, 죽은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누구든지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는, 천부께서 데려가지 않을 수 없는 믿음, 천부께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믿음, 천부의 눈에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는 믿음, 천부께서 상 주시길 원하는 믿음을 줄이라. 또한, 지눈같이 붉은지를 흰눈처럼 정결케 하셨다는 불변의 확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즉시 받는 태산같은 믿음, 오직 한 하나님, 한 주 예수님, 한 성령, 한 성경 안에서, 교파와 교리와 인종과 성별과, 나이를 초월하여 하나되는 정금같은 믿음, 주님만을 빛과 등으로 삼는 경고한 믿음, 패배를 모르는 승리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부에라는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소금 언약, 부활승천, 성화에 이르는 거룩한 재림신앙으로 무장시켜 주리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보혈의 강수로 뛰어들어, 지눈같이 붉은지를 사암받고, 생명책에서 선명히 이름이 새겨지고, 영원 불멸의 생명을 얻고, 불과 성령과 보혈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기름보험을 넘치게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침내 소명을 받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좁은 길,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길, 성화의 길을 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온갖 하늘의 은사를 선물로 받고, 성령의 열매들을 가득 맺게 드리라. 그러므로 천부를 깨 전심으로 매달려 강구하라. 저마다 사육과 헛된 것을 쫓느라 분주한 이 때, 누가 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흡족하게 하겠느냐. 자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온갖 저주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러, 마침내 주님 다시 오는 일시는 그날, 나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잇고, 부활승천하여, 천군천사의 영접을 받으며 보좌에 이르고, 천부로부터 생명과 연관의 멸류관을 받아쓰고, 보좌에 앉아 열두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얻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축배의 포도잔을 높이 들 자가 누구냐. 마지막 날, 내 성령님이 너희들의 처음 익은 열매들을 품 안에 안고,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항상 늘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언제나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여 우리를 주님 앞에 이끌어주시옵소서. 징계받는 자가 주님의 아들이자 딸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아, 주님과 함께 그 선한 일로 말며마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어, 영광의 욕댐이 그러함으로 인하여, 주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